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져온 팀은 질입니다. 급여 230을 다 사용하지 않았고 부담가치 장이 좋으면 15조라는 미친 금액을 보여주는 퍼트넘 스쿼드예요. 성태 듀오를 시작으로 미친 오버로를 보여주는 이 팀은 월끈카 퍼트넘이에요. 후보까지 완벽! 여자 맛 속력과 커브를 보여주는 손흥민 실리 소스 같은 스탯을 보여주는 케인 다진 양념 같은 스탯을 보여주는 셉셉이 이름처럼 놀라운 스탯을 보여주는 지놀라 여자 맛 패스 스탯을 보여주는 축구도사 퍼트넘의 충성을 다하겠다는 포이비에르 딱히 할 말 없는 로메로와 졸라게 빠른 대갈리패 수비수들까지 15조 토트넘 맛좀 볼까? 오늘은 패스 많이 때리면 들어가거든 시놀라 속도를 보여줄게 헌터 케인이 흐름 이어가야겠지 박스 안에서는 CS? 아니 제또리 제또리 말고 시원한 중거리 보여달라구요 중거리 셉셉이로 달리기만 했는데 공이 생겼고 설마하고 때렸더니 역습 같은 경우에는 대충 속도 믿고 막 찔러줘요 퍼터 제또리 임진 허버 엔진 달린 케임 보여드릴게요 진짜 미쳤다 자 달려보자 셉셉이 치달 패스 플레이 살짝 맛만 볼까? 아 맛있다 치즈 셉셉이의 ZW 볼롤과 ZD 탕수육 이번 15조 토트넘은 축구 게임을 육상 게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팁이에요 존나 빠르고 존나 좋습니다 축구 게임을 육하자 축구 게임을 이외서